팀원의 방송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거잉 이불 속에서 거잉 거잉은 언제나 너에게 거잉 거잉 방금 잘kay기 되게 기분이 좋았어 어디로 가 카메라가 있는 거 보니 저기군 이건 healing, healing, don't stop this 안녕하세요 brought in canpain 선생님을 볼 수 있어 아, 너무Sorry 딱 보니까 저기에 앉으라는 거 같은데 저기한테 여기 앉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저기 앉지 말아볼까? 이거 또 약간 의자에 미션이 있는 거 같은데? 의자에 미션이 있는 거야 얘들아. 잘 앉아야 돼. 잠깐만 즐겨. 왜 이렇게 걱정들이 많아. 그냥 즐기자 형. 우리 의심들이 너무 많아졌어. 쟤 왜 안 왔어? 왜? 야 너 뭐야? 현 씨 갔다 왔지? 어 안녕하세요. 뭐 해? 그냥 취배인데. 그럼 어떻게 시작부터 한번 마셔볼까? 그럼 마시자 마시자. 시작부터 마시자. 어. 뭐 해요 저희. 진짜 쉬우세요. 힐링하세요. 뭐 오늘 힐링이다 먼저 해볼까? 자 오늘은 힐링자! 오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힐링데이 힐링. 힐링! 정환이 생일 얼마 전. 힐링! 네. 힐링! 여러분 마음대로 오늘 이곳을. 와우! 진짜 이거 앞에 목 막아주세요 실험카메라 없어요? 실험카메라? 거침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하고 놀지? 막상 놀라고 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약간 오프닝멘트 이런 거 안 하니까 굉장히 뻘쭘하니까 세븐틴의 TTT 씨를 또 외칠까? 그럴까 그래 시작이니까 한 번 상창해줘 세븐틴의 TTT 뭐하냐 근데? 뭐 해야 돼? 우곱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네 나는 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나는 또 이렇게 오토캠핑장이라서 계곡 옆에 있고 그리고 막 족구장 하는 거 막 이렇게 있고 나는 여기 흙이 되게 많다 어 나도 흙에다가 난 약간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 아침 6시 일어나 개방조 소박조 같은 여기 형 뭐야? 뭐야? 여기 뭔가 미션이 준비되어 있을 거 같은데 나중에 여기 흙이 그러니까 한 번 열어볼까? 뭐 하고 싶은 거 해봐도 된다고 했으니까 침랑 아 침랑이네 약간 누가 보면 우리 속구만 산 줄 알겠어 나는 항상 속구만 살았어 근데 안쪽 내보면 진짜 심란 같기는 해 그래 보물 찾기 해도 재밌겠다 나중에 호시야 뭐 하나 숨겨놔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뽑아가지고 안 없이 숨겨놔 숨겨놔 그다음에 얘들아 내가 여기 진짜로 40만 원을 숨겨놨어 너네가 돌아다니면서 찾아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제 애들이 진짜 좋아할 거야 애들이 가만히 안 있지 어 나도 가자 도겸아 우리 또 뭘로 가자 그래 어디 갈래? 이쪽 하자 와 오늘은 진짜 그냥 뭐 안 해도 되겠다 근데 뭐 할 것 같아 그치 느낌이 그렇지 어 고양이 있다 어 고양이 있다 와 너무 귀엽다 우와 둘이다 둘이야 둘이야 너는 둘이야? 둘이 너는 둘이야? 오 너는 오 알지 멋있다 둘이야 이리 와 둘이야 가자 잘 먹었고 잘랐네 둘이야 가자 둘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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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야 가자 실태 안 돼 놀자 야 둘이야 놀아줘 우리랑 후탁이야 들어갔어 둘이야 둘이야 놀기 싫대 오 야 야 놀 게 많네 여기 아니 어 장자리도 아 요즘 운동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살려 너 승관이 몽독하는 거 같은데? 왜? 왜? 재밌네 떨어진 사람 딱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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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시작부터 맞으니까 좀 이상한데 야 이거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놀러 온 거 아니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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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자 야 좀 쉬자 아 쉬자 쉬자 아 아 쉬자 쉬자 저기 셀프캠도 있어 응 난 둘이랑 놀래 고양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와봐 여기 어이구 어떡해 야 이거 만난다는 거 아니냐? 우리 주인공이야 어? 애기 고양이네 야 어떡해? 안 찍고 와 새끼 고양이 너무 귀여워 우와 대박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얘는 배에 엄청 동료해 봐봐 너무 너무 많이 먹었어 응 너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야 자세해 봐봐 너무 이쁘다 알았어 알았어 만져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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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우리 짝짓기 하고 있는 잠재들 잡아볼까? 아 근데 너 그럼 좀 민망하려나 쟤네가? 응 아 알겠습니다 한 마리 정도는 잡아보고 싶은데 옛 추억을 생각하면 저기 누구? 쟤 누구야? 벌써 자? 민규 자네 형 버논이도 자는데? 종호 아 아 아 으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녔다가 한 마리는 잡아야 돼 그래야지 방송이 나오지 이거 왜 이렇게 높이 있는 거야 저기 높이 있는 잠자리 보여? 형 점프해서 한 번 해봐 내가? 내가 잡힐 것 같은데 이러다? 장악해높이 튀기 윤정한 여기 걸렸어 할 수 있겠어? 어? 어? 야 우리 거의 바본데? 아 정말 잡고 싶은데 호시야 어? 마지막 방법을 쓰자 오케이 너가 나무를 하는 거야 알겠어 손가락을 하나 들어 그래야지 거기 앉으니까 내가 30분 뒤에 올게 그렇게 하고 있어 오면 소리 질러 나 불러 응 야 얘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어떻게 이래? 야 반대로 야 쟤 봐봐 애기야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진짜 너무 좋다 야 나를 최고다 대박이야 다가와 별인가? 별인가? 형 이거 하자 이것도 있다 어 좋다 그거 하자 우와 대박이다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엣지 있게 잡을게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엣지 없는데? 미안 잠시만 잠시만 야 아프겠다 형 괜찮아? 형 뭐 어? 어 소리가 제대로 났거든 너무 둔탁했는데? 형 괜찮아? 어 재미 뽑았어 재미 재미 뽑았어 재미 다행이다 수영이 뽑아주네 형이 살렸다 형이 살렸다 형이 살렸다 TTT TTT 이거 썸네일 TTT 썸네일 정확히 맞은데? 아 썸네일 여러분 다들 재밌으신가요? 아 네 재밌어요 아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야 야 이거 뭐라고 재밌냐 야 재밌다 야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재밌어 어릴 때였으면 우리가 그때는 또 순발력이 더 빠르지 그러니까 새 없이도 잡았는데 그치 날라다니까 나 진짜 손을 이렇게 딱 잡는다 나도 이렇게 딱 날개를 딱 그냥 잠자리 찾고 있어 봐 응 나는 잠자리 찾고 있을게 어? 야 나도 걔네 보고 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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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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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근데 짝짓기 하고 있어 미안해 짝짓기 하고 있대 짝짓기 하면은 살짝 놔줄까? 아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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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미안하다 아닌데? 뭐야 잡았는데 놔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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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어? 아 내가 돌려잡기 어? 어? 돌려잡기 형이 뒤돌치기 하면서 기절시키네 뒤돌했나 봐 어? 안녕 사라지 사라지 오케이 야 이제 나갈 수 있어 이제 나갈 수 있어 야 이제 방송 나간다 야 이씨 야 이씨 우리가 이거 잡으려고 이거 야 진짜 하나 아니 여기 있어 아니 우리 진짜 무슨 동심으로 돌아간 거 같아 여기 동력 BGM 좀 깔아주세요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진짜 활발히 논다 조금만 더 시원했으면 나도 같이 놀텐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나랑 보드게임 할래 형? 이거 한번 읽어보자 게임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이지 않냐?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간단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게임 없나? 약 약 약 약 이거 언제 켰나? 이거 팀도 나와? 이거? 귀여워 애들 어떻게 저렇게 놀지? 신났어 신났어 쟤 진짜 잘 맞나 봐 그치 우지랑 번호는 저거 하고 있는 것도 웃겨 힘든데도 계속 하잖아 응 우와 살렸어 살렸어 이 앞 아! 오케이x2 오케이x2 아! 아! 준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마tan이 이렇게 당겨서 자자자자자자자자 으아 monsieur 아 아 부적해 빨리 아아 돈 다 풀었지? 어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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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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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진짜 제일 인상적인 건 잠자리다 오늘 너의 그거는 잠자리구나 포인트는 방금 또 잠자리한테도 느꼈지 세상은 다 두 얼굴에 믿을 놈 없다 잡았어 어 근데 뭐야 야 빨리 풀어줘 오 단다 연기였네 저 자식 연기를 잘해 내가 봤을 때는 좀 잡혀보는 애야 잡혀보니까 애가 죽은 척도 한 거지 잠자리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깐 가을이 오긴 오는구나 그치 묵지 묵지 오케이 오케이 배구 러버 브라더스 아니었어 우리? 야 여기 외국인 팀다 어 그러네 어 네트워크 러브 네트워크 러브 네트워크 러브 팀 명 정해주세요 저기 네트워크 러브 여기에 사진 찍고 싶어 저기 동서 중인 명호 형이랑 명호 형 명호 형 여기 팀 네트워크 러브 형 빼고 있어 응원해줘 파이팅 어 그래 좋아 너의 텐션 사랑해 응 오케이 누구 있구나 어 미안해 어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잠시만 이거 조심해야겠네 이거 빠지겠다 어 어 어 그니까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트워크 네트워크 아 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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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희는 이제 담자리 저희는 곤충 채집 중이기 때문에 약간 곤충통 한번 어 곤충통 들고 저희는 이제 네, 그 메뚜기랑 다 함께 비롯해서 하겠습니다. 잠자리 약간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잠자리로 잡을까? 혹시, 혹시 있으면? 벌써 잡았어? 나비 잡았어. 나비? 들어갔어? 응. 어디? 어, 됐다. 내가 일단 나비 잡았고요. 나비. 카치야, 며찌다. 며찌? 며찌인가? 어디? 어디? ох 카치야, 며찌 가격이다. 감독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정현 graves 어... 여기 있다. 나 곤충 보고 짜리 마. 오!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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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잠시만요. 쏙 들었어 쏙! 왔어 왔어! 아 됐어 됐어! 바보지 같아. 야 이럴 거면 우리 곤충 왜 잡냐? 오 잡았다! 맞아 잡았다. 아 근데 멜뚜기 튀어나올 것 같아 형. 그러면은 무서우니까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한테 살짝만 열어봐. 아 형 어떡해! 뚜껑 들어왔어! 훨씬! 뚜껑뚜껑! 뚜껑뚜껑! 이렇게 하고! 뚜껑뚜껑! 뚜껑뚜껑! 아 너무 웃겨. 아버지. 5대2에요. 응. 매너 서브 갈게요. 우승!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 아 좋아! 아무수! 어려운 불로 줄 한 말이야. 버논! 나이스! 버논!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아! 네트워크 클로버 지금 새로운 기술! 두 개를 묶어요? 대사 더 넓거든요. 우와! 우와! 우와 형 짱이다! 천재다! 정답!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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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러!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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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플레이 가자고. 우디. 명풍 토스트 보여줘. 와! 아 이 저 녀석은? 명풍 서브다. 지금 어디서 골라오더라도 서브할만 할 수가 없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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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너무 강력하다. 정신 또 불어지네. 서명호 덕소왕. 서명호 덕소왕. 하하하하. 사세요. 가자. 아! 안 됐어. 으악!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오케이! 다음으로 가자. 저 닮아서. 배가 titt고 kayak 일찍sk. 날 맞냐? 다닮아. 아롬. 말에가? 오늘의 선택 후회였기야. 우리 가. 브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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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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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캐럿. 야! 어! 잠깐만 캐럿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게 잠깐 우리 둘 밖에 없는 거지 이걸 뭔가를 얻어내야 캐럿 지금 뭐 갑자기 지금 보물채기가 시작되는 곳인가? 캐럿이, 죄송한데 혹시 이거 게임을 찾는 데 해보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논다운을 뭔가를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우리 그만해 자 형, 근데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뭐야? 이런 거 있잖아, 다이아몬드 이런 거 분명 그 근처에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 아니면 이게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빨리 찾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경쟁인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네 감독님! 보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보석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일단 알려드릴게요 아, 그럼 저희 지금은 그냥 놀아도 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깜짝 놀랐네, 저거 보고 어, 나중에 들어봤어요? 네, 면조기도 샀고 아직 잠자리를 놓쳐가지고 잠자리한테 약간 속았잖아 잠자리한테 약간 속았잖아 어머! 잡았어, 잡았어 아, 잠자리까지 야 죽은 척한다 또 또 죽은 척해? 이 자식 아!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야, 일로 됐지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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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걸로 잡아보자 그래야지 넣을 때가 이걸로, 이걸로 이, 이 손으로 그렇게 넣을 수 있어, 넌? 메뚜기 튀어나와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오케이, 곤충 채집 끝! 완료! 끝! 가자 아, 뿌듯하다 야, 근데 뭐야? 어? 다 형이 잡은 거 알아? 아, 그래? 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 오늘 우리가 잡고 싶은 거 다 잡았어 이 형들 짱이야, 메뚜기도 잡고 나비도 잡아 아, 재미났다 아, 정훈이 형 진짜 고생했어 그래, 고생했어, 옷이 민기 형 잘 잤어? 어? 잘 잤어? 어 진짜 꿀잠자더라 너무 좋아 응 밥 먹으러 갈 때 풀어주자 야, 메뚜기 너무 무서웠어, 잡는데 와, 움직여 관찰해, 저렇게 생긴 게 메뚜기야 야, 나비한테 시비 걸리고 하는 거 같은데? 메뚜기가 지금 나비한테 약간 어 지금 메뚜기는 나가... 오, 메뚜가! 왜왜왜왜 메뚜기 점프했어 어, 메뚜기 점프했어 위에 있어? 어, 위에 있어 뚜껑 열어줄까? 아니야, 아니야, 도겸아?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왜, 왜 뭐가 진짜 안 돼? 메뚜기가 뭐 한다고 메뚜기 진짜 싫어 야호 먹자! 와, 멋임나 와, 대박 대박 뭐야! 뭐야! 야 왜 뭐야 이거? 와우! 마카롱! 와 마카롱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진짜 힐링인데? 이거 어떡해? 어... 쇠앤! 쇠측이 아니에요? 엄청 쇠앤! 쇠앤! 아 영상이야? 대놓고 가운데 있겠는데? 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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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뭐야? 뭐야? 다시 도망쳐! 아 그런 거 알았어! 아 좀 그만 먹자! 몰라 몰라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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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먹자!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슨 일이에요? 뭐 없다며요! 신경 쓰지 말아봐 신경 쓰지 말아봐! 야 뭐... 뭔데? 뭔데?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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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왜 우리 이렇게 살아? 왜 졌다 뺏어요? 오늘의 진파 콘셉트는 패키 캠핑제입니다! 오늘의 진파 콘셉트는 패키 캠핑제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다 했으면서 역시 뭐가 있었어 지금 마카롱 너무 맛있어서 기분은 좋다 야 진짜 맛있긴 해 마카롱 미쳤어 우리 아까 에너지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야? 깜짝 놀랐죠? 돼지밥 우연히 마 우연히 마 우리 진짜 이제 뺏긴 거니까 양심껏 그만 먹자 여러분 저희가 뭐뭐 구매할 수 있는지 상점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게임을 진행할까요? 그럴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가자 야 일단 밥을 좀 찾아볼까? 괜찮아 저는 감이 좋아하니까 이름을 살짝 잘못 찍은 거 같은데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바로 재 bard 그리고 ~~~ ...